에잇! 에잇! 아 심하다 진짜 심하다! 와 왕태욕 씨 와 이렇게 죽다 사라졌는데 아직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진지한 것보다 훨씬 낫네 좋다 아 아 세 번 빌라, 서울대 고고미술학부 교수 황성인, 그리고 그 애 아내, 기억나? 뭔 개소리야.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 눈도 못 깎고 돌아가셨어.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,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는끼야. 황 대명, 네가 직접 제거해.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. 그때 내가 봤던 그 새끼,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나는 그 개새끼. 손목이 흰색 점, 그게 바로 너야. 이들 키울 거래, 그 아들로. 죽어, 죽어! 죽어, 이 새끼야! 그... 아아악! 아악! 띠우. 띠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